미소님은 G.O.D 세대인가요? 저는 원더마이스 빅빈 시대입니다. 와... 정말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. 저는 테이프로 S.E.S.H.O.T를 아내 가사집을 합비하곤 했었어요. 아이야 막 이런거 아이야 넘어갔어요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재화TV의 재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저희가 또 핫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에스파의 깜짝 컴백 소식을 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에스파가 굉장한 이벤트를 가지고 돌아왔어요. 어떤 이벤트냐면 1세대 아이돌 S.E.S. S.E.S.의 대표곡 중 하나의 Dreams Come True 이런 노래가 있어요. 이 노래를 SM이 그간 20년 동안 수많은 명곡들을 리마스터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. 프로젝트 곡 중에 한 곡을 우리 에스파가 참여했다고 합니다. 이 명곡을 에스파가 어떤 느낌으로 표현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곡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원작의 몽환스럽고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런 사운드는 살리되 에스파의 영한 에너지와 에스파만의 힙합 바이브 그런 것들이 접목돼서 아주 강력한 사운드가 탄생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설명이 좀 잘 들었어요. 아주 좋았어요. 그리고 또 이번 곡은 프로듀서가 엄청나요. 우리의 보안이. 안무와 비주얼 디렉팅까지 전방위로 이번 앨범에 완전 힘을 쓰셨다고 합니다. 이미 이 정도면 끝나지 않았나요? 그렇죠. 강력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 에스파 하면 뮤비를 봤을 때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잖아요. 아 그렇죠. 너무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CG와 엄청난 구성과 비주얼적인 것도 너무 뛰어난 그룹이다 보니까 이번 뮤비도 너무 기대가 되고 리메이크 앨범이기 때문에 또 에스파만의 매력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가 있을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지 기대하면서 볼 예정입니다. 1세대 SES의 원곡을 아시는 분들은 그 원곡과 이번 에스파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들으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 시대를 관통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. 말이 필요했을까요? 다 같이 보실까요? Let's go! 빛이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그래픽이네요. 이거 Carina. 힙합 비트!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나요? 역시 강력한 힙합 비트가 들어갔어요. 예고 없는 시작! 갑자기 요정이 되어버렸어요. 힙합 비트! 앞에 힙합 비트! 합격! 너무 좋았어요. 색감 너무 이쁘다. 잘 어울리네요. 힙합 비트! 힙합 비트! 멜로디! 메인 포인트 사운드입니다. 이걸 살리고 계속 시작합니다. 요즘에 에스파 전맵 특허 하반신에 쓴 안무가 나왔어요. 강력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잘 어울리는데? 이질감이 없어요. 바꼈어요? 네. 다시 힙합으로 전환해줘요. 고음이 정말 완벽합니다. 이쁘다. 고음이 정말 완벽합니다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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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화가 좋다. 비주얼이 폭발합니다. 요정의 이미지와 강력한 에스파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조화가 되었어요. 훌륭합니다. 보컬을 너무 잘해요. 에스파 보컬 라인이 정말 잘해요. 이 친구는 뭐죠? 뭐야? 재밌다. 우리 친구들 나왔네요. 친구들 안 나오면 어떡하죠? 예뻐.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? 보는 내내 저는 정말 전율이었어요. SES 활동할 때 재민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SES 멤버들을 정말 좋아했어요. SES 핑크 2세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재민이 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나고 SES 활동할 때부터 함께 했던 팬으로서 정말 이것은 완벽하고 공격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 에스파의 특유의 강력한 에너지와 힙합적인 비트 사운드 요소가 잘 어우러졌고요. 안무 중에 포인트가 요즘에 진짜 에스파가 하반신을 활용한 강력한 안무를 좀 미네요. 각진 안무.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고 접고 꺾고 이런 거. 다음 앨범에서는 어떤 하반신을 활용한 안무를 해줄지 정말 매우 기대되고 꺾고 접고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웨이브를 타야 되나?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너무 렌트가 솔솔 나오네요. 저는 SES분들의 어릴 적 기억이 없어요. 세대가 좀 다르죠. 네, 너무 어릴 적이어서. 근데 이 곡은 알아요. 너무 명곡이다 보니까. 그리고 많은 그룹들이 이 곡을 무대 위에서 했던 공연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리메이크 앨범이 에스파가 처음 낸 거잖아요.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없게 너무 재밌게 색을 녹여낸 것 같고 에스파 뮤비의 특징인 스펙타클한 효과, CG. 또 아까 나왔던 그 핵 같은 건 뭐죠? 로봇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. 아무튼 에스파의 특별한 매력이 돋보였던 리메이크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대형 이벤트를 이 곡을 들으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핫하고 핫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빠이빠이. 또 아침 시간에 만나요!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! 우리 Hour 2 Band 3